아 오케이 마이크 체크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아웃사이더 선배님의 외톨이구요 아이돌 라디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불사지르고 가겠습니다 슬픈 영혼을 치유하는 마에스트로 아웃사이더 2018 여러분 밖에 많이 춥죠? 저도 춥더라구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예 어 3년 65일 1년 내내 평황하는 내 영혼을 쪼자 키를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이중 졸라맨는 허리끝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더더러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네 곁에 있어도 있는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배워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에 얼어붙은 차고 왔던 사람 그래 일부리 족해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매일 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 매일 누가 다 좀 꺼내줘 아 여러분들이 세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내가 좀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을 연습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니 왜 대면했을 때 또다시 오지가 되니까 두려워에만했을며 꿈에 그리다 지나간 시간이 다시금 내게 되도록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 시리당경은 내 손주다가 추억의 쓰리 멍나옥 아니고 향기사만에 빠르게 날아가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불러가봄다 한없이 소리쳐나봐 아무래도 대답이 없는 날 내 기억 속에서 너란 살은 존재한 번지에 치우려 끌없이 머물이 점점 매일 밟고 이상 그대가 났다 흐르는 무릎 닦아주는걸 나 어떡하라고 나 끝도 없다고 거짓말 하라고 어우 힘들어 나도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픈데 슬프다고 얼어붙은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구자질해 정말로 꺼질하고 정말로 괜찮다고 꼭 차고 참을 땀도 우리 자꾸만 이리 쏟아지네 상처를 싫어해줘 사람 어디에 없나 가만히 놨다든가 어우 너무 힘들어요 사랑도 사람도 너와 나도 꼼다 혼자에게 무서워 난 잊혀지가 두려워 상처를 싫어해줘 사람 어디에 없나 아 꼼다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꼼다 혼자에게 무서워 난 잊혀지가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원을 닦고 슬픔에 등이 찌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캄캄한 없는 소리 어우 어우 발음 보인다 슬픔에 등이 찌고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다 아들라 이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SF9의 인성씨가 불러 아